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시간이 쌓여서 네 인생이 위대해지고 네 인생이 가치있어지는 거야. 근데 그거 인생은 네가 만드는 거야. 인생의 기회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는 놓친 것들은 잘 잊고 살아요. 그냥 해프닝이었지라고 생각하는 아마 각자들이 놓친 기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. 놓친 게 그냥 기회라고 생각해요. 지금까지 성공을 거뒀던 사람들을 보면 운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운은 정말로 강력한 오브제크입니다.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가 만일 운이 통한다면 이런 기조로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. 안 됐을 경우에 됐을 때 두 가지를 다 설계해야 됩니다. 순간순간이 쌓여서 위대해지는 거야.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들은 없거든.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시간이 쌓여서 네 인생이 위대해지고 네 인생이 가치있어지는 거야. 대단한 거 별거 없어요. 그냥 순간순간이 쌓이면 그게 대단해지는 거고 그게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야. 근데 그거 인생은 네가 만드는 거야. 근데 여러분은? 그냥 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생각도 없고. 미래도 생각도 없고. 내가 얼마 먹고 소중한 사람인지도 모르면서. 그냥 하시발 비비고 살았어.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막 이러면서. 네가 그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 걸어. 그럼 성공해. 내가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해야 되겠다고 네가 판단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야? 네 인생이고 결국은 네가 선택했잖아.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목숨 걸고 이 시간에 집중하라고. 왜냐하면 네 인생이니까. 그렇게만 살면 실패 안 해요. 내가 내 인생에서 지금이 정말로 황금 시기인지. 그런 거 몰랐어요. 아직 조금 시간이 있어요. 여러분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가져보세요. 내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. 생각해 보십시오.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.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. 근데 네 자세가 망하는 자세면 그거는 네 인생이 망하는 거야. 포기할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해보는 거야. 모르거든. 근데 네가 해야지 그만한 뭔가 대가가 나와. 운도 한 애들한테 따라와. 사회 나가면 아무도 너한테 그런 얘기 해주지 않아.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못하는 애가 인생 살면서 네가 어느 순간에 최선을 하겠니? 안 그래? 지금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애는 정말 평생을 최선을 다하는 순간 막기 힘들 겁니다. 나는 별로 본 적이 없거든. 그래서 인생 부끄럽게 살지 말라고. 너 나중에 다시 너가 좋은 대학을 가고 대학 다해서 공부 미친듯이 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미친듯이 또 인생을 살 거야. 그리고 나중에 한참 나중에 은퇴를 했을 때 네 인생을 되돌아보게 될 거야. 그때 후회하지 않아야 돼. 알았어? 하다 보면 좀 힘든 점도 있겠지. 짜증도 좀 나겠지. 하지만 극복하셔야 돼. 바뀌는 거 없는 상황이면 자신감을 가져. 지금부터는 마인드 컨트리러야. 자신감이 중요해. 네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워. 할 수 있다고. 알았어? 나에게 천재이루의 기회가 왔다. 내 인생을 바꿀 기회가 왔다. 여러분들 10개월 아니면 11개월 미친듯이 하시면 인생의 길이 바뀌어요.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분명히 될 겁니다. 인생을 살아보니 기회란 흐름 속에 앉아있다 보면 언젠가 오는 것이었다. 그러니 매일의 순간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며 그럴 수도 없다. 내일이 있다는 것을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. 내일이 있으니 오늘은 어떻게 되든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인가 내일이 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. 포기한다는 것은 곧 기회를 버리는 것이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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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